자 치세요. 준비됐으면 자 라스비가스는 레디 골프를 하기 때문에 전 카메라 좀 세팅하느라고 했고 제가 선생님한테 먼저 치러 가겠습니다. 골플래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3분 흐리고 팝파이브 557야드 급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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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백스윙을 그 조정하기 되게 어렵거든 근데 니가 볼 땡기는 거면 나랑 똑같은 고민이야 팔로우만 올리면 오히려 그게 슬라이스 나거든 근데 이제 땡기는 게 펴지는 거지 아 카트 쪽으로 쳐야 펑커 들어가겠지 저는 하이하이 계속 할 거예요 고고좌 역시나 또 왼쪽으로 갔어요 어 어 안 들어갔다 너무 좋은 데로 봤어요 아 럭키 큰일이다 자꾸 땡겨서 아 저는 지금 나무거리가 260 되거든요 227야드인데 어 직접 쏘면 물에 물에 분명히 들어가요 그래서 펜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감길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3번후드로 진짜 세게 쳐 보겠습니다 원래는 아이언으로 끊어 가는데 바람이 괜찮을 것 같아서 하이 하이 아 못 맞췄지롱 하 아 이런 아 이런 아 완전 탑볼 156야드인데 약간 뒷바람 자 세컨샷 레이 업했고 핀이 앞쪽이고 러프에서 치면 떨어지면 이제 좀 구를 거거든요 그리고 핀이 나이스 온 하이 하이하이로 치면 좀 당겨질 수 있으니까 핀을 어깨 맞히고 하이 하이 아 잘 맞았는데 왼쪽이네 킥라잇 우와 우와 뭐가 저기 멀리같이 9번이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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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으악 너무 얄맞았어요 저는 지금 훌쩍 넘어서 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어프로치를 해야합니다 응 저 아 2 1 이번에는 엉커샷 처럼 루프셔스 해야bourg 음 음 지금 보면 잘 올라왔다 분명히 일반 그림 같은 경우는 택도 없이 짧거든요 와우! 나이스 롤! 나이스 롤! 네! 야! 열 걸음인데 지금 아래쪽이거든요 얘가 생각만큼 휘질 않아요 그래서 30cm만 봐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지금 속도는 거의 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스트레이스로 가볼게요 이것도 오른쪽 가봐요 스피드 너무 쎈가? 아휴 구도 한번 잘못 쳐지 폭망이 없네 급한 와 진짜 잘 굽는다 이게 자 우리 박지원 선생님은 너무 잘 붙여서 버디 오케이 버디 저는 무슨 사막에 들어가서 포기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자 3분월에서 완벽한 버디 서드샷을 갖다 붙여가지고 퍼팅도 안하고 버디를 만든 우리 박지원 선수 아 지금 이게 4번월? 4번월이지? 4번월인데 180밀리아드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서드샷 때 확 뒤로 넘어가 버린게 어 빛바람이 있었는데 181밀리아드면 보통 6번 부드럽게 치면 되는데 아 좋아요 완전 빈 방향 짬나? 그러면 앞바람이 상당히 있단 얘기네 골플래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어 잘못했어? 헷갈리게 근데 바람은 그렇게 안 많아 보이는데 그러면 저는 한클럽 반을 더 잡고 그냥 왜냐하면 파3 이런 데는 붙이는 거 다 떠나서 저 한번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핀 보고 왼쪽 그레인이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핀 보고 그냥 쏘겠습니다 하이하이로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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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남순으로 너무만 가라 오 너무 한거 같아 너무 한거 같아 백스윙 올리는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거의 뭐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상황이죠 완전히 탑볼이 나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올라가지네 이런 그냥 부끄럽지도 않 extension 1 2 3 4 5 6 7 9 11 12 16 16 17 36 26번, 26번, 26번이고, 6점이, 6점은 사실 크기가 의미는 없지만, 이쪽이거든요. 그러면, 26번, 50cm 퍼스를 해야 되는데, 와우, 나이스! 50cm 경사가 그대로 있고, 거의 평지선인데, 이게 빠르죠, 이거는? 자, 그러면, 이 공만큼 치면 될 것 같습니다, 이 공이 있는데만큼. 얘는 벨스베스트처럼, 극적으로 휘지 않아요, 극적으로 휘지 않아서, 야, 저 공만큼 보는 것도 많이 보는 거겠다, 그냥, 저거 반만 봐야 돼, 스트로이스로 봐야 되나? 그래도, 50cm 인데, 야, 이거 50cm 보다 더 빨라거든, 지금. 이 느낌적으로 봐야 되는데. 아, 괜찮았는데, 한 1m 정도 짧았습니다. 아, 빨라서, 빨리 스트로크 할 수가 없네. 1m 정도 되고, 굉장히 심한 내리막인데, 심하진 않아요. 끝에 먼저 할 건데, 한쪽 끝에. 어우, 폴드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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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드에. D, 폴드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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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드, 폴드에 로맨이 가는 거 accountability, JPG pá 하아..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